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래 레이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이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크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앞뒤의 아들 기스와 요할 렐렐의 아들 아사리아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브의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타니아와 해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이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식이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당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희식이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념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준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이외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 이더라 왕이 레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육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 이라 레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희석이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본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희석이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희석이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재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냥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재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스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재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일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스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일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스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재와 화목재의 기름과 각 번재에 속한 전재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 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